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두고 성남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생하게 지적한 글이 나왔습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블랙박스와 같은 그런 박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기가 힘듭니다마는 11월 11일에 실린 이철호의 중앙일보 퍼스텍티브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과 성남시에서 그동안 일어난 일을 아주 소상하게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폭집단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글을 우리가 전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칼럼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성남시의 정치적 집단 린치 물음표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태의 속사를 보려고 하면 지방신문을 잘 살펴봐야 된다. 지난 8월 31일 날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단독 보도한 경기경제신문이 대표적이다. 지난 11월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윤정수 사장의 폭탄 선언도 마찬가지다. 성남도시개발의 홈페이지에 대장동 사업은 공사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와 민간사업자 측이 이런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폭탄 선언을 바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참고사항을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11월 1일 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정수 사장은 사장 명의로 판교 대장도시개발사업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의 결론은 2015년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형과 하천대유 관계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그분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인 윤정수 사장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처록 칼럼 리스트의 성남시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수 사장은 3년 임기를 가까스로 마치고 지난 11월 6일 퇴임했다. 폭탄 선언의 배경이 궁금해서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다. 며칠이 지난 뒤에 간신히 짧은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는 언론에 더 이상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만 입을 닫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지난 8월에 분당신문과 성남일보의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으로 대신했다. 네이버에도 잘 검색이 되지 않는 작은 지방신문들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20년도 10월 성남시의회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인촉구 계리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27명이 찬성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에 은수미 성남시장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사장을 해임했다. 윤정수 사장은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인용됐다. 1심에서 해임은 은수미 사장의 재량권 남력으로 위법하다는 그런 승소를 끌어냈다. 바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사장이 완성한 것이다. 이 지방지 기사들은 해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의구심과 표적감사 의혹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인터뷰에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시의회 의원들의 각종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그런 정치적 배경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하면서 말을 아꼈다. 지방지 보도 등에 따르면 해임 사유 하나였던 공사 직원의 근무 시간 중 비트코인 채굴은 그 이전 감사에서 이미 적발된 사안이었다.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음해성 미투는 정작 해당 여성 직원이 그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시간을 위반했던 혐의도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대부분 1시 5분, 1시 10분 정도였다. 한마디로 억지로 꿰매주는 표적감사였다는 인상을 풍긴다. 참 치사하네. 재판부는 임지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의 책임을 물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인들도 법정공방에서 성남시의 논리대로라면 공무원의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비유가 적발된 성남시장부터 벌써 해임해야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정수 사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은 대장동 보고서 공개 전후의 최고조에 달했다. 보고서 공개 4분 전에 언수미 성남시장의 공개에 신중을 기하라는 공문이 도착했다. 초고강도 최후 통첩이었다.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윤정수 사장이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리자 직접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나섰다. 해임됐다가 복귀한 그분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메시지 대시 메신저를 깔아뭉겼다. 대장동 파문을 덮기 위한 안간힘이 묻어난다. 되집어보면 지난 1년간 사방에서 윤정수 사장을 향한 정치적 집단 린치가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바로 옆 성남시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는가 하니까 KBS에 이사를 했던 맹지대학의 한 교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폭 세계에서나 볼 수 있을까? 조폭에서도 이런 거가 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일이 바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당분간 덮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나라인지 아니면 뭔지 정말 귀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이러니까 또 한 5년 등도 더 집근하게 되면 얼마나 희한한 세상을 살겠습니까? 정말 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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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